어, 금포도 오늘 할 건데 한번 보자. 잘 마시지 않는다. 그럴까? 어. 거의 마른 것 같던데? 그래서 온도 좀 낮춰놨는데. 아, 그거 아니라. 그거는 그냥 같이 합치면 될 것 같고. 어, 이거 많은 거. 수분기가 차차차차 빠지는 거예요. 이라고 마르는 거죠, 이제. 생과로 상품성이 없는 샤인 머스켓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 생각해낸 건 샤인 머스켓. 어, 조심해, 조심해. 뭐예요? 이거 처음에만 나왔네. 사실 우리 그냥 온도 못 맞춰서 까맣게 나와서. 그러니까. 너무 높게 설정했었어. 그래. 또 가서 오늘 또 촬영도 또 해야 되겠네. 아, 꼭 스티커 또 붙여야 돼. 아.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작했는데요. 군조 계획을 거의 한 석 달 내내 계속 24시간 풀로 하다 보니까 요금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놀랐는데. 올해는 이제 태양광 전기로 가기 때문에 조금 절약이 되지 않을까. 약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. 아니, 유나, 이제 뭐 재빨리게 일 가라네. 어? 요령이 생긴 거죠. 요령이 생겼대. 오빠랑 물이 한번 흔들어. 요아이 이렇게 팔아. 아니, 여기는 물이 없어서. 아, 잘 바꿀걸. 요아이, 금방이죠? 응. 약간 그런 것 같아. 아니, 서울에서 그래. 태양광 전기로 갔는데 그래. 군포도 찼거나? 어, 찼잖아. 나 이거 군포도만 더 팔았어. 어. 차무시 직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더니만 다들 반응 좋아서 이거만 따로 살 수 있냐고. 아, 그래? 어, 그래도 다른 사람도 와서. 오늘은 이제 건조기 세대감 앞으로 이제 건조해 주겠다고 이제 어떻게. 야금야금. 아, 나는 드디어 이제 홍보의 효과를. 아, 역시 사람들 홍보를 하면 다 이게 사게 돼 있다니까 홍보를 하면 돼. 샤인 머스켓에 서비스로 보내며 홍보한 게 효과가 있었다네요. 시끄레인 카드 없이 다시 마주께요, 사게. 내가 손으로 드세요. 와, 너무 빡빡한데? 발효 ㅎㅎ min